나니도 잡히겠는데 나니까지! 바로 손해 만회하는 나니쉴드! 아니 와드 위치가 블라디아 방금 저 미드 오른쪽에 있는 와드 위치가 조금 안좋았어요 약간 더 안쪽에 박았다면 체크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바로 드래곤까지 내줍니다 아 거기다가 망령빌드 타느라 미드라인을 놓쳤던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이러면 투표의 두번째 운명은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겨줍니다 이게 균형이 좀 잘 맞고 오히려 펠컨트 쪽으로 분위기가 괜찮다가 한 번에 확 낮은 쉴드가 다 가져버린 구도가 되어버렸죠? 그나마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탑 싸움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아직 그건 있어요 블라디아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긴 해요 니신 또 탑가죠 탑을 한번 풀어주고 싶어요 지금 탑을 풀긴 풀어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한번 정도는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와도 없구요 타이밍 좋습니다 이게 있어요 미드도 아직도 주도권은 블라디라고 봐야되고 앞으로도 주도권은 블라디한테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탑도 이거는 케넨이 앨리스 잘 괴롭히고 있거든요 봇도 한번 죽긴 했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우여패컨트 입장에서 갖는 부담감은 뭐냐면은 제드 정글이 지금 영 이도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레벨링도 안되고 있고 갱킹도 유타가 많지가 않아요 리신은 분명히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타 기어다가 떨어지는 정글러가 아닌데 그렇죠 제드는 본인이 맞았지만 맞았지만 그래도 딜 딜 딜 이거 크레센도 쓴거 같죠 말살 이야 재판 쏘나와 함께 꼴리라 선제도 오늘 홈 좋아요 이게 아까 운명타민에 샌도를 안썼거든요 그렇다면 무슨얘기냐 샌도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아까 스페스 쓴거 봤어요 크레센도의 히트 후에 정확히 바텀 라인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케넨은 어차피 스노우볼링을 잘 굴리는 챔피언이긴 하지만 원딜이 잘 커버리면 어차피 케넨이 캐리하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상대 원딜이 크게 흥해버리면은 이거는 백헌스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제드도 지금 잘 못하고 있고요 제드가 탑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계속 킬각을 보고 있는데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이겼어야 돼 리신 오고있어요 리신 오고있어요 가죠 운명도 쿨오면 안나왔습니다 이러면 블라디도 빨리빨리 타워 앞쪽으로 밀어넣는다 압박감이 생겨요 자 제드와 리신 탑에서 만났어요 자 미드미야 핑 찍었죠 그러니까 제드 빠집니다 자 오히려 제드 돌아서 오는데 자 거기다가 블루타이밍이거든요 네 스팸하는데 솔블루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뒤에 소나랑 트위치 올라오고 있죠 제드 먼저 보여지는 쪽이 어디니까 붙이 났어요 붙이 났어요 붙이 났어요 붙이 났어요 이러면 철관이 안됩니다 철관이 안되요 용의 일격 아아 스턴 제드가 마구리 서로 마구리 아 이거 어 근데 계속 쫓아가면 블라디가 먼저 출발했네요 블라디가 먼저 출발했네요 네 이러면 제드 더블킬 아 용의 일격 사거리 조금 남은게 너무 아쉽겠네요 이게 트펜의 솔블루하면서 사실은 리신 위치에 대한 페이크를 준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갱키되다보니까 딜에서 밀린 모습이네요 이거 더밀러 나오다가 한번 더 밀고싶죠 이거는 더 밀고싶죠 네 한번 더 밀고싶은데 이거 근자쓰고싶죠 아 매복 약간 빨랐던거 같죠 아 이거 보였던거 같은데요 뭐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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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뭐란거 슬로우 네 뭐란거 슬로우 어 죽었네요 보왔죠 보온죠 지금 보온죠 보온죠 어찼틴 블라디미르가 별다른 영향받지않고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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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드도 방금 더블킬로 인해서 아이템이 뭐라는건 저렴템까진 다 완성됐습니다 괜찮게 나왔죠 저희 괜찮게 나왔다일 뿐이지 그래서 크게 위험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쵸 제드가 미드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가족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자 리신 블라딕쪽 카운터치고 이게 정글제드가 흥하려면은 라인전 빨리 끝나고 스플릿구로 가야되는데 그림자 썼나요? 그림자 쿨인가요? 그림자가 쿨인가요? 하지만 전사 그거 타이밍 정확히 보고 들어가네 노페선스 탑속 제대로 안줬어요 운명쓸 거리 안줬죠 블라디가 운명좀 늦게와요 멀어요 블라디가 밀어넣었어요 바로 옆으로 오면 더이상 따라와서 못하죠 오히려 쏘나가면 아 나미 지막하네 나미 와카 맞았어요 와카 맞았어요 라인드 카드 맞았어요 와카 맞았어요 라인드 카드 맞았어요 여기로 블라디 지막합니다 돌카 빨리 끝내요 패치 정확히 클릭 저거 썼어요 꿍 글쎄요 이거는 오히려 비장 피하고 재파 생조롱 마이살 잡았죠 저거 독대미 밀었어요 바텀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밀었어요 바텀 밀어넣동안에 바텀에서 이득을 취하는 나진실드 야 나 방금 꼴리아 선수 센서 정말 좋았던게 파워코드 W 인내하이야 파워코드를 쓰면서 그렇죠 데미지 감소시켰어요 그다가 케이틀린의 키스키를 전멸로 피하는 체파선수 그 직전에 꽁 선수도 골카가 끝날수도 있는 때문에 정확하게 블라디클릭하고 저마 걸어주면서 마무리했던거 네 아 사소한 컨트롤들이 정말 빛났던 네 하지만 가장 억울한건 나미가 와일드카드에 전사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나미가 제일 억울해요 지금 그렇죠 더 억울한 시청자가 한분 계시네 경기 너무 집중해서 모바일로 보시다가 버스에서 못내렸다고 아 네 그런 성토를 하는분들 지금 계십니다 음 모바일이 잘못했네 버스 한참고 다니면 뭐 걸어갈 만하죠 자 미드쪽 자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네어도 일방적인 1경기와는 전혀 다른 네 드리기로 해가고 있어요 아버지 사소한 플레이 다텀이 2차까지 밀렸다는게 좀 뼈아프게 다가오겠는데요 네 운명도 쿨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나젠실드의 조합 자체가 탱키한 챔프 제대로 구성이 안되있다보니까 선택이 확연히 보이거든요 지금 로아랑 미소가 쌍시면으로 가면서 이거는 뭐 조냐로 버티면서 스터넣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광각길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그렇다면 밀어붙이는게 필요하겠죠 위험을 추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영이 제일드의 스프링 운영인데 제가 그렇게 좀 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 미드쪽 다같이 모입니다 트페와 케넨 어 탑쪽에서 싸움 났죠 네 이거 근데 트페가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은 싸울만해요 아 도망갑니다 안전하게 번개 맞고 도망가듯이 네 이게 지네워도 무조건 라인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제드 활용하려면 라인전 안 끝납니다 지금 빨리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을 해서 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압박해놓으면 제드클 타이밍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자 리신 탑쪽 와드로봇죠 봤어요 타이밍 나오나요 어 번개수 빠졌어요 어 번개수 빠졌어요 아 트페가 멀어요 트페가 멀어요 자 하지만 호리라 선수 연기아 장악 뽑으면서 시야 장악 기도하고 있구요 네 KT 무한화된 거 마지막으로 기치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3킬 네 모란검의 열정의 검까지 완성이 됐어요 제드 스플릿 푸시 네 모란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스플릿 푸시 해볼만 하죠 이 제드클 시간을 잘 벌어준다면은 제드가 잘 큰다면 지네워도 충분히 기도적으로 운을 할 수 있어요 어 자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안 주죠 타워 없어요 네 그럴 시간은 안 줍니다 이거 그림자가 또 쿨타이밍인가요? 흡수 와 호카 던지는 척 흡수 아 근데 딜이 부족해요 야 딜이 부족해요 꿍선수 방금 센스 야 점화 빨랐어요 잡히죠 점화 걸었어요 엇박자로 점화 걸었어요 방금 잘 더 빠져볼까요 탈진 네 잘 갑니다 야 방금 꿍선수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런 어떤 침착한 판단 진짜 멋지네요 어 어 리신 이거 궁 아직 있어요 아직 공부를 치네요 이거 케넨때매 케넨때매 약간 당황 아 오 케넨 딜있어요 케넨 딜있어요 딜있어요 리신은 살았습니다만 트위치가 녹았어요 지금은 성장 핵심이 지금 트위치거든요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쪽이 이득을 챙겨가면 한쪽이 따라 붙는 형상으로 계속 어쨌든 글로벌 곳이 더이나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케넨이 지금 심연의 홀에 마관신발에 기기한 가면까지 그리고 4킬이 1됐습니다 자의성장 했어요 여기서 파울을 마무리하고 들어오면서 소나까지 멋지게 콤보로 마무리 네 우와 블라드디엘 세죠 셉니다 자 레퍼서트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전사 과정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근데 이게 있거든요 쌍시면으로 여기서 더 이득을 못봐놓게 되면은 조녀 나오기 직전 타이밍까지 케넨의 힘이 쪽 빠지고 그때쯤 군나리의 황패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나중에 실드가 확 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그럴만한게 지금 리신의 용의 1격과 특패의 골카 크레센도 부치 CC가 들어오는 챔피언 막는 CC가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운명과 함께 잡겠다는거죠 어 아 이런식으로 잡히면 제대가 잘 컸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특패의 힘이 엄청 세요 시멘의 홀에 리치베인이라 2연속 전사 딜이 어마어마가 전멸 좋아요 전멸 좋아요 그래도 레브 선수가 침착하게 뒤로 빠져주고 나미의 헤일까지 좋았습니다 에스라가 살렸죠 네 전멸가 헤일 굉장히 좋았네요 자 번압박 계속 갑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네 어 이거 드나요? 이게 특패가 라인 진짜 빨리 미거든요 미치베인이라서 이거 라인 진짜 빨리 미는데요 이거 타워 녹입니다 어 여기서 농성할 때가 아닌데요 저 타워 엄청 빨리 미는데요 좀 말아주다가 여기 타워 진짜 빨리 밉니다 이거 깨져요 어 심지어 나미 끊겼어요 남이 죽었어요 깨졌습니다 저 파선 깨닫다고 해야죠 아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너무 큰데요 아 밀었어요 제드 혼자 막을 수 있을까요 제드 제드가 지금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일단 막습니다 근데 케넨도 타 미차를 밀겠다는 판단 아 근데 저기 좀 타 없으면은 타 미차 밀려면 멀었습니다 아 케넨은 확실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 정글 빼먹는 나지 노페 선수 네 엘리스가 바로 갑니다 네 엘리스 민망대 샀어요 금방가요 글쎄요 이거는 너무 우왕좌왕한게 아닌가 아마 무리하게 이니쉬를 걸려고 했다가 나지 실드가 그걸 잘 피하고 빠지려는 과정에서 나미가 물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엘리스도 라일라인 타임이 어 이거 좋네요 이건 좋아요 우리 2차를 먼저 미는 쪽은 뒷치네어 펠컨입니다 네 따라 보겠습니다 바텀쪽 억제기압 초에 포탑이 마무리했다는 점 네 저 바텀쪽 억제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드가 커야되요 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제드가 너무 약해요 신발도 헤르베스 같습니다 네 지금 제드가 특패와 1대1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드가 무조건 커가지고 네 특패 혼자 막을만한 활약이 나와야되요 다음 뭐 지금 특패고 트위치고 제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만약에 이번 한타나 다음 한타쯤에 패배를 당한다면 억제기가 날아갈 수도 있을만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제드가 반점 밀고 나머지가 그냥 미드 힘으로 밉니다 근데 이거 운명왔어요 운명왔어요 바텀 마우스 있어요 운명왔습니다 쟤도 바로기완 아 이거 내려가는 무빙 보니까 기완 하나인데 이거 자체가 손해보니죠 그럼 자체가 손해가 생기는거에요 지금 이거는 이게 와딩이 없으니까 올지 안올지 운명을 타고 올지 뭐 이런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집인데 이런거 드래곤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텀 다행히 지켰구요 근데 지금 데캡 준비할 정도로 데캡은 뭐 공허의 지팡이 준비할 정도로 여유가 넘칩니다 그렇죠 킬 데스가 뭐 그렇게 화려한건 아닙니다만 글로벌 골드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엘리스 딜 어마어마하소요 라일라인 없으세요 슬로우 슬로우 라일라인 웃으며 피웅덩이 아니 그 다음에 카드 오 케넬린전 잘 낚았어요 잘 낚았어요 야 잘 낚았어요 우와 잘 낚았어요 살았어요 블라디미르 자 이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둘이 죽어서 엘리스와 득회전사 케넬린 활약 좋은데요 오늘 이거 득회로서 라인 클리어 안되는데요 야 이거 라인 미니언 블라디 조이저 자 블라디도 피웅덩 끝까지 정말 잘 참았고 자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궁극기 정리하는거 아니면은 라인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지니어 패컨즈가 트위치 매복섰고 그냥 이거는 무차별난사 쓰고 막아버릴 것 같죠? 어? 트위치? 물에서 들어간가면 있죠 레퍼드? 레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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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독 데미지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남이 힐 힐 네 리신 뒤에 있는데요 야 야 아 물론 포탑을 방해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거 어 야 예전에 이색 쿠션킥 근데 이거 쿠션으로 전사를 해버렸어요 네 쿠션 데미지 전사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쪽은 미드 억제기와 포탑이 없구요 지니어 패컨즈는 바텀쪽 억제기와 포탑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골드는 약 2,000골드 근데 이게 이게 있습니다 특패 일반적인 양상에서는 사실은 미드 포탑 밀어넣기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동선이 짧으니까 언제든지 억제기 밀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 팀이 특패며 뭐 트위치며 제디며 이런 어떤 스플래싱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단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리해서 들어간게 맞구요 약간 무리했죠 밀어넣고 포탑 밀고 억제기 밀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포탑까지 파기했는데 뒤쪽에서 유신의 깍잡고 일렬로 하필 뭉쳐있는 바람에 네 소나가 잡힌 일 너무 아쉬운 케넨이 지금 이제 하면 안돼요 네 케넨이 6킬 됐습니다 네 지금 존야 나왔어요 케넨 존야의 모래식이 나왔습니다 존야가 나왔고 어 블루 뺏겼구요 아까 말씀드린 케넨의 약점 타이밍을 너무 스무스하게 넘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는 케넨이 전장이 지배자죠 지금 계속해서 블라디레 아까 바텀쪽에서 잡으려다가 케넨의 딜에 녹아버리는 모습도 그렇고 확실히 케넨 견제해야되는 요소가 됐습니다 드리던 말씀 이어가자면은 한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지네어 펠컨스가 미루는 미드 억제기가 좋겠습니다만 트페의 스플릿 이런걸 감안했을 때는 보독제기 힘인 지네어 펠컨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거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위치 집이기 때문에 역시 플레이는 못했구요 지금은 어 사소한 부분이라 하지만 블라디바 케넨이 왜곡이 빨리 왜곡이 빨리 나와주는게 중요하겠네요 둘다 전멸이 좀 다 너무 강한 상태거든요 상대 챔피언 구성이 드로운 CC 드로운 챔피언에 받아치기 좋은 CC이 많기 때문에 전멸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트페가 바텀 스플릿 푸시 어 이거 안 벌리면 그만이에요 안 벌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살면 그만이거든요 네 살면 트페가 바텀 밀고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억제기 4대5 싸움으로 미드 억제기가 트페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은 이거 트페 없이 막기는 쉽지가 않죠 억제기 교환 어 이거 맞았어요 으드 어후 야 도패 새뛰었어요 3뛰었어요 아 트페가 막으러오는데요 아 트페 막으러오는건 최악의אל 택입니다 막으러오는데 막음줬을까요 막음줬죠 막음 좋죠 막음 좋은데 골칩이나올게 홀카 골칩 아 졸냐 블라디디디디디디디 레드가 더 줘! 나직 꿈쥐 경주 와야 레드가 더 광역 스킬 옐로는 한명 주이지만 레드는 둘 퇴장입니다 다 퇴장당할 끼세요 지금 이런 바텀 밀로 가죠 결과적으로 높은 선수의 그 킥 한방 야 불도의 밝기 지난번이 네임을 살렸어요 그 한방이 살렸습니다 지금 높은 선수 뿔올랐어요 바텀 밀로 갑니다 아 근데 이게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 시간이 밀고나서 밀고나서 그게 중요하죠 빨리 도망가야되요 밀고 바로는 안줘야되요 바로 안줘야되는거같죠 네 지금 나미만 체력이 없기 앨리스만 체력이 없기때문에 소나와 리신이 이미 대기하고 있구요 와 방금전 그 장면은 정말 야 레드카드 레드카드 야 레드카드와 리신의 발차기 한번 파랑이 좋겠고 반짝이는 황금색의 레드는 좀 밀려있었거든요 존재감없이 그 한번이 너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론이에요 네 특패에 플레이하게 되면 저런 상황에서 카드 던지기 쉽지않거든요 상대 챔피언이 네명이 날보면은 언제든 죽을수있다는 생각에 약간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자 이거 미드 억제기 그냥 밀겠다는 생각이죠 이쪽도 시간좋았자 바텀이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기때문에 네 근데 이거 막을만해요 지금 특패가 카드 던지면서 들어온것만 잘라도 지금 막을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무리해서 밀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들죠 네 여기서 더 기세를 주면 우리가 끌려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인데 특패가 지금 딜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트위치가 20장 짓디 스캔 점멸있는거 좀 변수가 되요 자 브레가모 특패 아파요 네 제이스패킹 보는거 같죠 앨리스도 지금 은근히 아파요 저거 앨리스 엄청 작겄죠 바텀 밀려옵니다 이거 빠져야되요 이거 빠지면 바론 주도권 어? 물감옥 물감옥 헤일! 헤일 전에 물감옥 많은데 안맞았어요 끝! 아 그렇지! 젠노갔어요 불라닛이 높구요 또 퇴장시키나요? 캐는 해보나요? 자 지금 세이브 세이브 잘 버티면 가족에서 야 다진 실드 멋집니다 코드라켈 재파 이번엔 내가 퇴장시켜버리겠다 미그정글 하드캐리에요 이야 경기 끝낼수 있겠는데요 이거 노페 선수 리신으로 초반부터 화려하게 날아다니는건 아닙니다만 네 지지 지지 나옵니다 나진실드가 지니어패 컨즈를 상대로 2대역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더불어 삼각식이죠 와 이거지 진정한 삼각식이죠 오늘 리신이 몇명을 띄운겁니까 한경기 내에서 단순히 많이 띄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네 상대가 추격하는 그 장면에서 상대 기를 확 그냥 죽여버리는 그렇죠 그럼 발자귀와 함께 바로 퇴장 경기는 30분 긴 경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킬이 나오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밀고당기기가 펼쳐졌습니다 아 저희가 중계중에 진에오 조합은 드로운 조합 말씀드렸는데 네 드로운 조합은 천행에 좋은 리신의 궁이 있지만 이렇게 쓰는 장면은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일로를 현실로 시켜버렸어요 게다가 특패와 또 쏘날 크레센드도 네 그 와중에 또 트위치도 마지막에 쿼드라켓도 완성시키면서 승리에 쎄기를 박아버리는 아 쿵 유명중 선수 잘하네요 네 순간집중력이 아까 레드카드 던질 때도 돌아왔을 때 사실은 물의 감옥 먼저 들어가면서 특패 1점 사나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살짝 피했어요 오자마자 살짝 무빙 해준 다음에 퇴장 그렇죠 네 그리고 바텀 쪽에서 제대 궁을 의식해서 살짝 또 빼주는 무빙도 멋있었고요 그런 무빙이라든지 사소한 겁니다만 스타급 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진실도 오늘 뭐 한타에서 집중력이 빛나는 그런 경기를 1경기에서 2경기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위 확정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세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에네비스 험머 3,4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